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넘버원 김치 종가의 꼬대리기였습니다. 김치는 그런 거잖아. 네. 김치는 그런 거잖아. 김치는 그런 거잖아. 김치는 그런 거잖아. 김치 종가의 꼬대리기 김치 종가의 꼬대리기 김치 종가의 꼬대리기 김치 종가의 꼬대리기 제가 지금 종가 모델이 되었는데 일단 너무 기쁘고 종가 모델이 되게 빨간색 옷을, 슈트를 입고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가의 그런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 변화하는 김치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컨셉으로 촬영 중인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팬분들의, 캐럿분들의 반응이 너무 기대돼요. 일단 저희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캐럿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가, 호시, 세븐틴, 캐럿! 안녕. 어색해요 아직. 처음이어서 진짜 배우분들 힘들 것 같아. 이게 생각처럼 다 같아. 김치는 계속 변해왔어. 나와 함께 김치 먹지 않을래? 다같은 뇌. 5월 20일까지. 한 번 더 출발할게요. 액션. 1, 2, 3, 4. 첫번째, 2, 3. 첫번째, 6. 첫번째, 2, 3. 첫번째, 1. 정말 그럴까? 혼자서 하는 건 처음이어서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워. 얼굴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평소에 배추김치 좋아하는데 저는 줄기 쪽보다 그.. 아니 그니까 이파리 쪽보다 줄기 쪽을 좀 좋아해요. 아삭아삭해요. 김장 어릴 때 봤어요. 초등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때 했던 거 같아요. 아! 고잉 세븐틴 때도 잠깐 했었다, 잠깐. 저희는 그 집에서 할 때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다가 배추 이렇게 넣고 소금 절여가지고 욕조를 그 절인 듯 이런 거 썼어요. 그렇게 하고 큰 대야 같은 데다가 김치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속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넣고 그 속 넣은 거를 다시 이렇게 김치 냉장고 그리고 통 안에 하나씩 넣고 그리고 저는 익은 걸 좋아해요. 겉절이도.. 겉절이도 맛있는데 겉절이는 막 칼국수 이럴 때 맛있고 평소에는 익은 것만.. 익은 짓도 좋아하고 종가 모델이 된 게 너무 웃겨요. 재밌어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김치의 또 다른 일이고 종가. 동료로. 이 상황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 상황이 너무 웃겨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상황이 어플 때 그 상황이 너무 웃겨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너무 웃겨요. 그런 상황이 너무 웃겨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요. 한의 첫 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거의 뮤직비디오 수준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 잘 나오면 좋겠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